안녕하세요 어떻게라는 피성 입니다 음 저번 동영상의 요 미니 초미니 사이즈 어 산인장을 까봤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요렇게 좀 큰 인어 산인장도 같이 있으면 이렇게 닫았을 때 조화롭거든요 그래서 요 뜨게 영상을 올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뜨는 기법은 똑같기 때문에 음 어 한단 더 뜨고 코스가 드러나고 요 부분만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듯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어 사이즈는 요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영용해서 뜨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응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어 위에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도안 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지만 요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써서 갖고 왔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요 부분은 캡쳐해서 어 보면서 뜨시면 좋을 듯 해요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요 선인장은 어 이 동영상을 보기 전에 초미니 어 선인장 뜨기 요 부분을 보고 뜨고 오신 분들이면 이해가 빠르실 거에요 음 뭐 또 먼저 화분 뜨기 그러니까 매직닉 7개 해주고요 그 다음에 늘리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열려 코가 되구요 그 다음 단에서 하는 않고 짧은뜨기 그 다음에 들리기 이렇게 해서 1단을 해주고 여기에서 요 잡을 작은거는 끝났어요 끝났는데 더 들려주기 위해서 두코 뜨고 늘리기로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은 요정도 넓이에 어 뜨기가 완성이 되죠 그 다음에는 뭐 뭐 여기 이랑 뜨기 이랑 뜨기 한 거를 해주고요 그 이랑 뜨기 한 부분이 여기까지 에요 여기까지인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6단을 늘림 없이 6단을 떠 주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접혀지는 부분을 떠 줘야 되잖아요 그 작은거 에서는 여기 앞 이랑 뜨기 한 번으로 해줬는데 여기는 앞 이랑 뜨기와 뒷 이랑 뜨기를 해줘서 약간 도톰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앞 이랑 뜨기 하실 때 내 코드를 뜨고 늘려주세요 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 이랑 뜨기 뒤 코에 담아만 뜨는 거에요 요 상태가 접기 전에 요 상태가 되죠 뒤 코에 담아만 이랑 뜨기 에서 늘림 없이 한 단을 떠주고 마무리를 해주면 화분 뜨기는 완성이 된답니다 다음에 선의장 뜨기 요 선의장 뜨기는 미징닝으로 해서 10코를 떠 준 다음에 어 1개의 긴뜨기로 늘리기로 해줄 거야 1코에 2코씩 해주면 20코 잖아요 근데 누워있는 한 코를 더 떠져서 22개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앞 기둥에 걸어서 요 부분이죠 1개의 긴뜨기 를 쭉 늘림 없이 떠줍니다 그래서 총 6단 여기 여기 늘리기 한 단 말고 총 6단을 떠주면 이 높이가 돼요 이 높이로 해서 떠준 다음에 다음에 22개를 줄여주세요 줄이기로 해서 11코가 되겠죠 11코를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증간 없이 한 단에서 뭐 한단 정도 아니면은 2단 정도를 떠주세요 어차피 그 부분이 깨지는 부분인데 1단에서 2단 정도 정도 뜨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선의장 뜨기도 됐구요 그 다음에 이 꽃을 떠줄 건데 미니 사이즈로 떴을 때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올려놓으면 별로 예쁘지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우선 꽃을 때 사슬 4개를 떴구요 다음에 사슬코 를 5개 5개에서 꽃잎을 좀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5개 사슬코 뜨고 빼뜨기 해서 총 5번 반복으로 하면 꽃 모양이 완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미니 뜨기 요 미니 선의장 뜨기를 해보신 분들은 요거를 별 무리 없이 뜨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상큼하게 색깔을 떠서 요 선인장의 이름은 상큼 선인장 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뜨시고 이렇게 큰 사이즈의 선인장도 떠서 매치를 해서 예쁘게 인테리어를 하세요 예쁘게 떼세요 비송 이었습니다